턴퀴 이한손님이 옵니다. 집들이 하자! 어서 오게! 집들이 선물인데... 형 오늘 다 마준도 안 넣어요. 집을 밑에 놔줘야지! 아 나 좋네.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. 아휴... 이게... 이거 곱게 커가지고 이런 걸 안 해봤잖아. 나는 바다에서 나온 거 다 좋아해. 1박 2일 동안 친하게 지내자. 주엽이가 황도의 엄청 팬이에요. 팬입니다 제가. 진짜 좋아해요. 여기를 너무 좋아해요 주엽이가. 아 너무 좋네. 그리고 정아리 하면 맛있는 거 해주네. 감탄사 나오죠? 이게 1박 2일을 같이 있다 보니까 제일 좋았던 거 같아. 엄마 이제 친해졌는데 뭐...